마지막 원의로 With you 노래 좋다. 너네랑 대개하고 있다. 너는 마치 플래슬라이트 자꾸만 시선을 뺏겨 너는 마치 플래슬라이트 하면 리듬이 뒤로 가자. 너는 마치 플래슬라이트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내가 살아야 돼. 네. 너는 마치 플래슬라이트 자꾸만 시선을 뺏겨 슬프진 않아야 돼. 네. 영어 가사를 최대한 따서 그 뉘앙스를 그대로 자꾸 바꾸는 걸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느낌이에요. 더 가성이어야 돼. So so sweet 그런 느낌이에요. 두성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닫아버리잖아. 네. 닫히지 않아야 돼. 닫으면 어두워질 거야. 네. 이걸로 해볼까? 봐봐. with you 를 with yeah 좀 더 여기가 밝아져야 돼. with you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with you 아래 너무 you라는 모음이 아래에 있어서 you with you 어 거기야. 넙성겨 야 야 야 슬프고는 어두우면 안 돼. 내가 느끼기에는. 너 파트랑 코러스까지는 딱 연습하면 더 해가지고 응. 그리고 내일도 막 풀어가도 되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녹음 잘해. 네. 파이팅. 파이팅. 원 투 렛츠고 원 투 렛츠고 원 투 렛츠고 원 투 렛츠고 그런 느낌이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처음 느끼는 이상한 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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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차이가 뭔지 그래서 처음 느끼는 이상한 떨림 네가 하는 게 이거야. 네. 여기 낼 거를 초 초 초 초 초 처음 느끼는 이상한 떨림 초 초 처음 느끼는 이상한 떨림 아 그런 느낌이야. 네. 이상해는 what do I do 너에 관한 건 뭐라도 이거 그냥 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윗소리가 돼. 네. 너에 관한 건 뭐라도 지금 위에 톤 하나로만 잡혀도 거의 슥슥 넘어가는 거 알겠지? 윗소리 연습을 좀 해야 돼. 목소리적인 거에 색깔을 변신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 네. 목소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번 모니터 해볼게요. 하고 너가 판단해야 돼. 네. 너가 판단했을 때 어 이건 좀 너만 어둡네. 아니요. 어떤 느낌이었잖아. 네. 그런 느낌들을 너가 빨리 캐치해서 다음번에는 좀 바꿔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이요. 네. 우리 첫 레슨 아니야? 맞아요. 그치? 제대로 아는 이거 발음할 때 난 알고 싶어 싶어 알고 난 알고 싶어 싶어 그냥 똑같애 싶어 알고 싶어 그렇지. 뭔가 랩처럼 되어 있으면 좋겠어. 다시 해볼게요. 지금 같이 했으면 나는 킵했을 거야. 왜 이렇게 나의 맘이 어지러운 걸까? 어지러운 걸까? 역시 강세가. 요 이건 뭘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왜 이렇게 나의 맘이 어지러운 걸까? 다. 굿. 이건 왜? 다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쇼타로는 해보고 모니터 해볼게요. 를 많이 해봐. 네. 아마 쇼타로를 들었을 때 쇼타로는 쇼타로 머릿속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가 있을 거야. 네. 맞아요. 그걸 만들어요. 너가 스스로. 맞아요. 트랙턴이랑 같이. 예. 만약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듣고 빨리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면 그냥 너무 녹음이라고 해서 뭔가 내 의견을 얘기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티스트와 디렉터가 작곡가가 같이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이 노래 보고 너무 좋아. 보통아 노래. 괜찮아요. 그치? 나도 이걸 듣고 쇼타로 춤추는 생각이 났는데. 그 쇼타로가 지금 밝은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이 여기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어찌까지 잘 어울리지. 어찌까지 잘 어울리지. 라이즈 화이팅. 라이즈 화이팅. 뭐하는 생각을 했어? 숙제는 했어? 숙제는 했어? 숙제는 했어? 어? 노래 잘 어울려. 나잖아. 너무. 나잖아. 이렇게 안 넓혀지. 넓히려면 여기 뒤가 아니라 차라리 여기를. 나잖아. 나잖아. 그런 느낌. 킬러 일단은 닫으려고 하면 안되고 호흡이 들어가죠. 킬러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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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나ør이. Nuns. 나보 장난감? 아주 나쁘지 않네. 호흡은 나보. 쨀. 저 어드ardaillance. Which of them? 그냥 가이드의 느낌으로 우가 올라갔다고 오잖아. 거기에 난 네가 좋은 걸 팩스 맥스 오 좋아 뒤에 우 우 라는 게 어쨌든 모음이 좁아가지고 힘든 거거든 우 보다 좀 넓게 어려워 지금 다 좋은데 소희야 너무 스트레이트야 우 우 우 우 우 우O 다른 데는 뭐 장하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주 아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이런 데에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주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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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어울리긴 한데 약간의 보컬리스트적인 느낌은 좀 떨어지니까 고음인데 고음 내고도 그냥 편안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죠 녹음할 때 한 번 여러개 시도해 보고 네 좋아 맡은 것 전혀 없어 와 날 뻔치지 Love so good feels like a thriller Back in my heart this girl's a killer Love so good feels like a thriller 시작되지 이건 emergency 119 119 119 119 Save my life save my life She set me free She set me free She set me free 어 네 여기 있었네 Save my life save my life She set me free Emergency From Love Free 이건 emergency Love 다들 말하지 Love is so sweet and white 다들 말하지 Love is so sweet and white 감사합니다 Hawai laat 나 나 나 나 나 thriller 그 영어 발음이 Thriller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riller 네 알겠습니다 X-tiny KILLER ThrillER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그 외에도 It's my name It's my na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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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녹음을 했습니다 어땠냐 하면 사실 애드립이 4번 많았죠 저번에도 애드립 많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노래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요 듣는데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들을 수 있게 느낌을 최대한 포근하게 잘 담아서 불렀어요 잘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가님도 되게 좋아해주셔서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불러보겠습니다 화이팅 12월 달리 10월 22일 다짐 2월 후 3일 4일 5 5일 KILLER KILLER 다른 건 nothing but 다른 건 nothing but nothing but nothing but nothing but with you with you 감사합니다! 저희 1월에 나오는 Love 119 녹음을 마쳤는데요 너무 녹음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움이 밖에 없고 녹음할 때 요즘에 항상 제 생각대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또 수정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노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바 바이. 보컬 잘 들리세요? 더 키워드릴까요? 살짝 네 더 키워주세요. 이쁜 거신다. 제가 너무 아쉬워. 그 얘기는 더 키워. 티브. 키워. 어쩌면 러브. 러브. 신경 쓰여. 난 all day. 너만 들어 말 돼. 이 감정은 someday. 난 알고 싶어. 신경 쓰여. 난 all day. 너만 들어 말 돼. 이 감정은 someday. 난 알고 싶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건 뭘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왜 이렇게 나의 맘이 어지러운 걸까 이게 제가 하는 건 talking abou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아 예, 네 이건 뭘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나? 10월 19일 내일 46분 Love 119 녹음 끝났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었는데 뭔가 저는 너무 아쉬워서 다시 녹음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곡은 너무 좋고요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녹음할 때 느낌 내는 게 그래서 다음 녹음할 때는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암튼 이번 노래는 좀 겨울 느낌이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더 톡 섹시와는 좀 더 다른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녹음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이따가 저는 원빈이랑 같이 Love on one night 안무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내려가서 열심히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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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이 아쉬웠던 노래 처음 느낀 이상한 떨림 이건 진심 I'm not kidding 처음 느낀 이상한 떨림 이건 진심 I'm not kidding 이상해 나 와둬도 너에 관한 건 뭐라도 수고수 요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Love 119 녹음을 끝나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보컬 수업을 했는데 뭐 느낌적인 거는 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지만 이제 의외로 발음, 영어 발음 같은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TH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할 때 좀 발음 같은 거랑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해서 다음 수정 녹음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원 나인 오늘 들어주세요 여기는 어디? 여기는 광야 여기는 광야의 카페테리아 마직 여기 간식 이쁘진 이 노래는 이건 emergency love 까지 있더라고 이 노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유우우우 이거다 유우우우 그렇지 후우우우 유우우우 유우우우 이제 윗소리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엔톤한테는 약간 두성 같은 의미잖아 그렇지 킬러 킬러 이거가 지금 선생님이 킬러 하지 않고 KILL ON! 이런 느낌 아니고 KILL ON! 이런 느낌이지 위스토리인데 쎄야 돼 그게 끝이야 KILL ON! 굿! 그 뭐야? 그치? 치워놔 그치? 치워놔 이상해 난 꽉 두아두 너에 관한 건 뭐라도 신경 쓰여 난 건데 음악 들어 말 때 이 감정은 someday 난 알고 싶어 오케이 많은 사람 속에서 우 우 우 순간 너만 보였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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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You 그거 그거? 뺏기 마 하트 커서 KILLER KILLER LOVE SO GOOD FEEL LIKE A THR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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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스트레이트보단 THRILLER 쌤이 맨날 얘기하는 라운딩 한다던데 THRILLER KILLER 그거 그 하 하 하 하다가 하 하 하 천천히 천천히 길게 내버릇 하면서 바른들어서 그래도 아마 지금보다 좀 더 음역의 윗소리들이 위에 있는 음정들이 좀 편해질 것 같고 네 내일 너무 잘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고 네 성찬이 뭐 금방 뭐 하니까 목마일 텐데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은 사람 속에서 세다 너와 맘 닿았어 순간 너만 보였어 맞아 많은 사람 속에서 이런 높이 말이고 많은 사람 속에서 많은 사람 속에서 순간 너만 보였어 많은 사람 속에서 서 서 이것도 밴딩이야 두 두 두 두 많은 사람 속에서 아 순간만 어 그치 살짝 끝이 많은 사람 속에서 순간 너만 보였어 약간 둘 다 똑같이 오잖아요 어 끝을 살짝 서 서 많은 사람 속에서 그치 순간 너만 보였어 순간 너만 보였어 순간 너만 보였어 순간 너만 보였어 그리고 제가 느낌? 난 그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나 약간 영어처럼 하는 게 난 더 괜찮은 것 같아 뭔지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영어로 보면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어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나의 생각이지 또 ANR과 디렉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건가 이런 별론인 것 같아 아 또박또박하는 거 맞아 한 번도 이 모든 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건가 약간 이걸 너가 잘하면 돼 네 선생님이 잘하면 저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너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면 좋고 네 그러면 끝이지 그제 내가 널 좋아하는 건가 네 성찬이 파트는 지금 형편이 못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금방 할 것 같아 금방 할 것 같아 그러면 내일 요금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 끝 마지막 첫 곡 아 강렉기요 음 음 으 인어메진 시원 차 차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nothing but You 처음 느낀 이상한 떨림 이건 진심 I'm not k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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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느낀 이상한 떨림 이건 진심 I'm not kidding KILLER FILLER KILLER KILLER 혹시 DILLER 이 길이는 유지해도 한번 다시 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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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여 너 만들어 my day 간절한 someday 난 알고 싶어 간절한 someday 난 알고 싶어 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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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쉽 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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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디한 스타일인 만큼 연습하면서도 그런 톤을 내려고 사람들이 자주자주 자주자주 들을 수 있도록 편한 목소리를 찾으려고 연습했던 것 같은데 어떤 KILLER KILLER 하면서 조금씩 들을 수 있었는데 멤버들 음색들이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노래에 저희 라잇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노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노래가 올 파트가 되게 많아서 브리즈 분들이나 이 노래를 좋아해주시는 분들께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 오늘 Love Woman 9 녹음했고요. 그래도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레즈 화이팅. 바이 바이.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nothing but. 네. 네. 순간 너만 보였어. 순간 너만 보였어. 많은 사람 속에서. 손을 뺏겨. 많은 사람 속에서. 순간 너만 보였어. 빠져버린 너야. 네가 자꾸 궁금해 왜지. 말도 안 돼 I'm not kidding. 네가 자꾸 궁금해 왜지. 말도 안 돼 I'm not kidding. 넷. 이게 이 모든 게 내가 널 좋아하는 건가. 난 그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이 모든 게 내가 널 좋아하는 건가. 난 그럼 더 이상. 근데 이게 제가 연습했던 거는. 이 모든 게 내가 널. 이렇게 딱 썼거든요. 맞아요. 지금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 Love 119. Let's go.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와우. 햄버거 젤리. 지금 방금 Love 119 녹음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진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녹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 녹음할 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되게 뭔가 스피드하게 이 녹음이 좀 되게 진행돼서. 순간 딱 집중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소리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녹음을 해서. 엄청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뭐 기회가 돼서 정말 수정 녹음을 한다면. 그때는 좀 다시 들어보고 또 보완할 부분을 제가 인지해서. 또 다음 녹음 때 더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이번에 뭔가 각자의 개성이나. 또 저희 팀의 색깔이 잘 묻어나 날 수 있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러브119. 바이바이. 인사한 이 노래. 제작진 말씀 잠시 후. 공연 쪽에. 만족하지만. 러브119. 가즈음. 다. 말하지. Love is so sweet, oh why? So sweet love song, yeah 이면 더 d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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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의 love song, yeah 나잖아 나잖아 아 나잖아 나잖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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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정 녹음을 했는데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글쎄요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목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파이팅 igenG 처음 느낌 이상한 떨림 처음 느낌 이상한 떨림 이건 진심 맘 낯기림 네 이상해 나 what do I do 너에 관한 건 뭐라도 감사했으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19 러브 원 원 나인 러브 수정 녹음을 했는데 아 이제 러브 원 원 나인 수정 녹음을 했는데 일단은 저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더 힘 있게 하려고 좀 노력했었던 것 같고 녹음 잘 마무리했고 러브 원 원 나인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왼쪽이 볼륨이죠. 러브 원 원 나인 처음 느낌 있어 난 떨림 러브 원 원 나인 러브 원 원 나인 수정 녹음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녹음은 수정 녹음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녹음 때 했던 테이크랑 좀 다른 느낌으로 일단 받아보고 이제 저의 ANR 팀께서 두 버전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걸로 쓰일 것 같은데 그걸 오늘 하고 왔고 이번 주부터 토크 섹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회사 밖에 서울숲에도 산책 한 번 하고 싶네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러브 원 원 나인 세컨드 녹음 그리고 다음은 아마 성찬이 형? 이 녹음할 텐데 성찬이 형 화이팅! rookie 아이템 reader 저 저 저 저 많은 사람 속에서 매 architecture 많은 사람 속에서 자꾸만 시선을 뺏겨 쇼 S, 2002 많은 사람 속에서 이 순간 너만 보였어 q2 많은 사람 속에서 그 순간 너만 보였어 영원 ST, 2002 많은 사람 속에서 그 순간 너만 보였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Love 119 수정 녹음까지 마쳤는데요 이번 곡 저번에 첫 녹음 때도 말했었는데 진짜 겨울 느낌의 곡이고 또 저희가 하는 Emotional Pop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많은 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생각해보면 이 연습생 때 꿈과 목표 이런 게 뭐였을까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제 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나가는 노래를 제가 직접 녹음하고 이렇게 세상에 그 곡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바래왔던 거고 제 목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순간들이 오니까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을 되게 어떻게 해야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밌게 즐기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하면 이 곡의 그런 무드가 잘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뭔가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막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즐기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열심히 앞으로도 활동하도록 할 테니까 자 올 한 해 라이즈와 함께 합시다 러브 119 그리고 턱 섹시 게르 기타 메모리즈까지 사이렌까지 올 한 해는 정말 라이즈 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고 2023년 라이즈로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치 FLASHLIGHT 너는 마치 FLASHLIGHT 자꾸만 실선을 뺏겨 러싸움겨 러브 송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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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 녹음을 끝냈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재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저음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저음은 잘 되고 고음도 좀 편한 편인데 제가 중간음역대가 좀 될 때 좀 불편하거나 혹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ove 119 노래에 안무도 또 참여를 했으니까요. 수타로 형이랑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제 올 겨울에도 많이 들어주세요. 메모리즈랑 게로 기타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곡도 약간 겨울의 차원에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이. 바이바이. 저희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 곡은 뭐지? 근데 이거 운전도 네모랑 아예 다르잖아요. 예, 예, 예. 이건 뭘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이 어지러운 걸까? 질러 온 걸까? 아, 질어. 아, 질어 온 걸까? 야 이건 뭘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왜 이렇게 나의 맘이 어지러운 걸까 이거 accent가 low에 있으면 좋죠 네 가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왜 이렇게 나의 맘이 어지러운 걸까 신경 쓰여 난 all day 넌 만들어 my day 이 감정은 someday 난 알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Love 119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전에 한 곡을 수전 녹음을 하러 왔는데 저번에는 사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고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좀 더 연습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 오늘은 저는 마음에 든 테이크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은 마무리 잘 했던 것 같고 근데 아직도 뭔가 오늘 새로 부족한 부분들 발견해갖고 이런 것들 다음 녹음 때 다시 연습해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그리고 또 저랑 원빈이 같이 작업했던 안무도 기대해 주시고 이번 겨울 노래 많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프리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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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